Q. 안무가 겸 댄스 트레이너 최효재라고 합니다. 다들 어디 갔지? 안 오나? 안녕하십니까? 안무가 겸 댄스 트레이너 최효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은별아 이 똥강아지들 선물 사왔나? 네, 네, 네. 뭔데? 뭔데? 뭐 사왔어? 비밀, 비밀이에요. 아직 비밀? 아직, 아직은. 비밀 만큼.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반갑습니다 전우들이요 여기는 이선아 선생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이제 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선생님입니다 저는 강민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뭐냐 너는 연습량 체크하기로 했잖아 그제? 네 들었제? 누구부터 할래? 저 먼저 하겠습니다 맞언니 맞언니 S1? S1 몰라 굿짱 아이콘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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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연이 데리고. 채연이 데리고. 채연 언니. 네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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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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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퍼포먼스를 걱정한 부분들이 다 나왔네요. 아쉬운 부분이 애들이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되게 아쉽네요. 아 이건 절대 세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. 되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. 네. 우리 기간도 되게 짧았고 근데 짧은 시간만큼 그래도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. 아쉽지만 그거는 좀 내보내기가 힘들 것 같다. 네. 그거를 발판 삼아서 가자.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 번 하자. 네. 네. 아 이거 내 이름을 잘 못해. 완전 잘하셨는데요? 잘하셨는데요? 하나 둘 셋 하면은 트리플S 파이팅 트리플S 파이팅 트리플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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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이야? 트리플S 파이팅 트리플S 파이팅으로 트리플S 파이팅 자 우리 잘해보자이. 네. 하나 둘 셋 트리플S 파이팅 그렇습니다. 아이쿠 아아 조용car iert strike 한글자막 by 한효정